다행이다 적이 A 거점을 차지했다. B 거점을 점령했군. B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1점 2점! A 거점을 점령했군. 파워 플레이어.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 힘을 합쳐 싸우면 무엇도 막을 수 없지. C 거점을 빼앗겼다. 건설이 늘어나는군. A 거점을 빼앗겼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B 거점에 적용했으면 B 거점을 빼앗겼다. B 거점에 적용했을때 1쌍 2조 이 버전을 점령한 분이 버전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이 버전을 점령한 분이 버전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에이 거점을 떼앗겟 파워플레이드 저기 자네 거점을 점령했어 이 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밴티지를 얻었고 함께 싸우는 화력팀은 오래도록 함께 가지 이 거점을 빼앗겼다 A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5분 남았다 시작이 좋아 켜붙여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저쪽이 기손을 잡았어 하지만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어드밴티지를 얻었군 그래서 예전에 מע것이 부러져버리자 이 거점을 점령했습니다 했ч 히트힛 파워플레이군, 빼앗았으니 날 지켜보라구 레이거점을 빼앗겼다 힘을 합쳐 싸우면 무엇도 막을 수 없지 앞으로 3분 잘하고 있어 그렇게만 해 이것점을 빼앗겼다 레이거점을 점령했고, 어드벤티지를 얻었고 C 거점을 빼앗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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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n C 거점을 빼앗겼다 A 거점을 빼앗겼다 C 거점은 빼앗겼다 C 거점은 빼앗겼다 3로 해동 이 거점을 빼앗겼다. 파워 플레이다. 적이 잔의 거점을 점령했어. A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거의 다 됐어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얘가 요구하는 건 승리뿐이야. 잘했어. 거점을 점령하고 대상을 제거했군. 아주 잘했어. 한글자막 by 한효주 엘센타 희용할수가 세 가지가 아픈 신선